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함께 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님, 충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 이원봉 노무사님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코로나19가 4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고용, 노동시장입니다. 두 분은 실제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노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하는 데가 충남도청의 일자리 노동정책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황들을 실제 접하게 되고요. 이제 2월 13일 코로나가 지역 감염으로 본격화되기 이전인 심각 단계 이전에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돼서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현자자동차 등 이런 데들이 휴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1, 2차 밴드들까지 휴업하는 상태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 여가, 운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까지 되게 힘든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노동계 대표들과 만나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일부는 부분 휴업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못하고 주 3일, 4일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서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동선언을 하면서 충청남도 경제 및 고용동향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은 하락의 폭을 나타나고 있으면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2월에 2만 명, 3월에는 4만 5천 명, 3월에는 4만 명 실업자 수도 4개월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기업이 해고를 휩혀기 위한 부분으로 실시하는 휴업에 따른 지원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원이 작년 대비 무려 1,087%가 증가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고용위기는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다양한 노력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충남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우선은 이제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감염을 막는 게 최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및 운수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인당 100만 원씩 총 15만 명에게 1500억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실을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 감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무급 휴업 휴직을 한 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실제 근로자처럼 도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보호받지보다는 프리랜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2008년에 출범을 해서 12년이 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협의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노동 및 고용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보시면 됩니다. 2010년 5월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1개의 기관 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노사정으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협력 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노사관계 또 안전일터, 일자리 창출, 노동권익증진, 광역, 기초협력, HRD분과 등 6개 분과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분쟁 중재조정단, 운수산업위원회, 자동차 부품산업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들은 총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충청남도 일자리 진흥원에 두고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그동안의 운영 성과도 궁금한데요. 노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충남 노사민정은 전국적으로 잘 되는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로 소문이 나 있어요. 2010년부터 사실 대통령상도 한 5번 받고 작년에도 지역협력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지자체에 치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충남이 노사민정 사업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노사민정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4명의 상근인력을 두고 옆에 사묵장님 계시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축이고 노사 한쪽에 치우친 사업이 아니라 노사민정 공동의 이익과 고용과 노동의 핵심적 이슈를 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걸 통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큰 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은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참여가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노총의 협력뿐만 아니라 충남 북부상공위소라든가 당진상공위소를 포함해서 사용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6개 분과와 4개의 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노사민정에 참여하는 이른들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조직이 여건하고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 사실 지사님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노력들이 사실 노사민정이 전국적으로 잘하는 조직으로 소문났던 것 같습니다. 네.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지난 1일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함께 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 발표해 주셨잖아요. 이 배경과 의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추진 배경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었고 충남 지역은 5월 22일 26일 22시 기준 총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청남도의 경제 및 고용 동향에 심각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어요. 먼저 경제 동향을 보면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실적 및 전망이 악화되었고 수출입 실적 또한 4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충남 5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부진이 계속되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용 동향을 보면요. 고용률은 4월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감소하였고 실업자 수는 4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침체 및 제조업의 위축으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충남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충청남도 노사민족 공동선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선언의 의미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고용의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행점검단 및 고용유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선언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선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공동선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제조업 등 충남의 기업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충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의 구조주정 등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충남 노사민정은 차별 없는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차별 없는 고용 유지라는 것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도 유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행정적 내지는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적 시행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노사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잡았고요. 시민단체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감시활동하고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임대료라든가 착한 소비촉진운동 이런 것을 확산하고 지역제품이나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이후에 주연 환경번호에 적극적으로 동동으로 대처하자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 비대면 원격사회로의 전환이라든가 자국중심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공원체계의 재편 그리고 산업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중지 사회가 도래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담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남도는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이행점검단과 고용유지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정책들을 만들고 컨설팅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선언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이번 공동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후속 조치들과 제대로 된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동선언에 참여한 8개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노사민용 공동선언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동선언 이행점검단은 이번 공동선언을 하면서 8개 기관이 확정한 각각의 역할과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을 점검하는 점검자로서의 역할과 고용유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등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합니다. 격월 1회의 이행점검단 회의를 통해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8개 기관이 책임성 있게 코로나19 극복과 차별 없는 고용유지가 가능한 협력체계와 실천이 담보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단을 노사 및 고용전문가와 노사발전재단 등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단은 노사 간 구조조정이 아닌 휴업,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컨설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지원, 지자체의 고용유지 지원정책 제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공동선언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해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활형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코로나19 경제혁의 극복을 위한 이번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심천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해 갈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판 뉴딜과 생활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공동대 형성을 위한 사업장 내에 노사정 협력 상상형을 선언하는 등 어쨌든 지역 내 고용유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여기에 충남도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상이나 계획도 있으실 텐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올해 노사민정은 노사협력 포럼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등 대면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소규모 모임을 통해 노사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추진했던 원화청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모델 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공동 근로복지 기금 조성과 상생의 협력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님,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 현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서산 LG화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산업안전이 되게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6월에 지자체 발주군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합동점검 등 안전하고 행복한 일도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6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기업 내 EAP 지원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게 상황이거든요. 승리상담사 12명을 채용해서 10억의 시군의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 심리검사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도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님 그리고 충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 이원봉 노무사님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역 경제 분야 대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